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미국은 우리 수출의 많은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포함한 보호무역 장벽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센 조치를 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의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인 약점들로 인해서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승부를 볼 것은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백인 블루 칼라를 비롯한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입니다. 이번에 세이프가드에 서명하면서 말했듯이 그의 목적은 미국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로 수혜를 입게 된 월풀은 오하이오 공장에 근무할 정규직 200명을 뽑겠다고 화답을 했고요. 우리 삼성은 노스캐롤라인의 공장을 이미 지었고 LG전자는 테네시아에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실제로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선입니다. 30% 중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9%로 이거 잘못한다는 응답자 43%보다 비교적 높게 나옵니다. 특별히 공화당 제지자의 90%가량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 69%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가 좋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매우 좋다는 답변두요. 20%나 돼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주였던 2001년 1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시대 이후에 지금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른 게 자신의 공이라고 단언합니다. 학자들과 기자들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미국 사람 47%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년 전보다 자신의 재무사정이 나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빠졌다는 사람은 그 절반인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집착할 것입니다. 자신의 승부수는 오직 경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 그리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의 재선 전략의 하이라이트는 G2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모습을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닮고 싶어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85년에 전방위적인 관세 부가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당시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넘보고 있었던 일본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공화당 정권을 이어갔던 것처럼 트럼프는 중국을 굴복시키면서 자신의 이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한국이 첫 번째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한미 간 무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협상력은 떨어져 있고 여기에 한미 FTA 재협상이란 현안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가장 유리한 결과물을 만들 제일 쉬운 상대로 보이고요. 이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종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재선 전략의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가 워낙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치고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국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나오는 상황이죠.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심지어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마저도 나름의 보호무역 장벽을 사실 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글로벌 경기 회복기라 물량의 증가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해당 산업의 고통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의외로 빨리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위주의 일방적인 강세장이 작년 말부터 다소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는 수출주 중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 또 가급적 신흥국 비중이 높은 기업 지역적으로 다변화된 기업으로 주식을 압축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입니다만 감세 정책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며 미국 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출에 장애가 생긴다고 너무 빨리 투자를 줄이시거나 회수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선별적 투자의 노력을 더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버블 이코노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김동한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